롤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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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맛이 제일 좋아 이 초록색은 상큼한데 여기 약간 달콤한 맛이잖아요 초콜릿도 박혀있고 맞아요 부드러워요 예전 수박받아서 나은 듯? 저는... 곁을 너무 많이 보여 막상 먹어보니까 또 나는 이거 더 많이 먹고 싶어 이게 조금 있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진거죠 빨간색 줘 빨간색 빨간색 주라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목으로 넘기면 위로 넘어가야 하는데 뇌로 넘어오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원하네요 이렇게 주셔보세요 뇌가 시원해지는 기분? 그만 줘 고맙습니다 잘 됐다 고맙습니다 자막 제시 고맙습니다